아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리며 1월달 정산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2월 5일 기준으로 1700개를 받아서 실수령이 10만 4270원 그죠 다음 광고수익은 1월달에는 3만 1000 3만 1000 33원 그렇죠 1월달이 이틀에서 만원인데 아 아 여기까지 그렇고 에드벌러는 전환개수 10개 10개 다운받아 주셔가지고 30개 1800원 아 1800원 그 다음에 투입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투입은 제가 뭐야 투입 10만 6042원 그렇죠 투네이션 투네이션 투네이션은 이렇게 있는데 제가 계산을 해봤는데요 일십백천만 94000원이 딱 되더라구요 아 이런것도 다 후원 내역하고 탐 좋을 것 같긴 한데 그 다음 유튜브의 수익은 156578 그죠 맞습니까 156만 5000원 이렇게 해서 계산기를 두드려봐요 1565000 플러스 94000 156426 104270 310383 1800 그리고 제가 여기서 남기고 싶은게 있었는데 과연 어떤게 제일 많았나 1월 31일이죠 마지막 날 1월 30일에 수익이 났었을 때 광고 수익이 78달러에 34 아 패스파인더의 시작이 얼마나 컸는지 이런것을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죠 거의 저같은 경우는 다 메인이 실시간 영상이 실질적으로 좀 메인인 것 같구요 영상중에 제일 많은것은 식세파괴번 제일 많았던것을 대충 보면 될것 같습니다 아 이것으로 1월의 수익 맞춰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